네, 안녕하십니까. 연진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진행되는 컨텐츠 오늘 하루로 종목 공부 열심히 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재밌게 놀아보자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차트 공부를 좀 위주로 같이 공부해보는 평일의 종목들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오늘은 두 종목, 제가 조금 다른 성격이 있는 종목들을 좀 준비를 해왔으니까 같이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 종목이지만 다음 주는 또 시장에 따라서 세 종목이 될 수 있고 다섯 종목이 될 수 있다는 거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종목들 같이 공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공부할 종목 첫 번째 종목은 YJM 게임즈라는 친구예요. 이 종목은 게임주기도 하고 그 다음 메타버스 관련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테마주로서의 성격이 좀 강한 친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항 때가 좀 같이 맞아주는 구간대가 좀 있어서 이 종목은 좀 재밌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YJM 게임즈 같은 경우는 오늘 거래량이 2,691만 주 가량이 나와준 친구입니다. 금요일 날. 오, 굉장히 많이 나와줬죠. 그런데 분봉상 흐름들을 보게 되면 오늘 올라갔다가 주가 낙폭이 나오고 나서 금요일 날 주가가 올라갔다가 낙폭이 나오고 반등이 나와서 주가가 끝나줍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흐름들을 보게 되면 그냥 반등이 나온 게 아니에요.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추세로 보면 이렇게 저점을 한번 만들어주고 꺾어서 올려줍니다. 즉, 추세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의 차트를 분봉상에서 보여주게 돼요. 이런 차트들의 우리가 이점으로 가져가시는 부분들은 뭐냐면 손절단가를 타이트하게 잡을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앞쪽에 있는 저항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저항자리를 뚫어주게 되면 큰 수익이 날 수가 있다. 이거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뚫지 못하면 그냥 안 잡을 수도 있다. 세 번째. 굉장히 이점들을 우리가 많이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런 차트들은. 그리고 우리가 좀 짧게 본다라고 한다면 앞쪽에 여기서 이렇게 저항받던 자리들이 있어요. 이거한테 3060원입니다. 오늘 종가가 3045원이에요. 만약에 월요일 날 국가가 밀어주면서 초반에 밀어주는 흐름이 나와주게 되면서 3065원을 뚫어주는 흐름들을 본다. 또는 여기서 매수물량으로 강하게 밀어준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도 우리한테 강점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YJM 게임즈라는 종목이 테마를 타는 종목이고 오늘 금요일 날 고점 자리가 3180원 자리가 나와 있는데 앞쪽에 3190원 자리에 목요일 날 11월 18일 날 고점 자리를 맞았던 자리도 있어요. 즉, 3200원 정도를 뚫고 올라가 주게 되면은 위에 있는 매물대가 많이 빈다. 그럼 전략으로 본다면 짧게 봤었을 때 3065원 자리를 넘어가는 자리 첫 번째, 돌파 자리. 두 번째로는 3200원 자리를 뚫으면서 매수물량이 들어와주는 자리 두 번째. 이렇게가 돌파 자리 루건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라인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보고 최고점 자리 3775원 자리를 볼 수가 있는데 그냥 돌파하고 나서 본다라는 느낌보다는 앞쪽에 이미 거래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매수물량은 크게 크게 매도를 크게 크게 잡아줬던 자리가 있어요. 근데 금요일 날 당이 끝났을 때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같이 매수가 들어와줍니다. 얼만큼 외국인들이 74만 주 기관들이 25만 주 즉, 외국인 기관들이 뚫으면서 흐름들을 어떻게 해주냐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수급을 봤었을 때 수급은 1시간마다 키움조건 기준으로 대충 나오게 됩니다. 수급을 봤었을 때 뚫고 나서 이 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거나 매도 물량이 많이 안 나왔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세폭을 좀 더 노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올라가는데 아직 차익실험 매물들이 안 나왔으니까 차익실험 매물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될 수도 있어요. 즉, 우리가 핸들링을 하거나 우리가 주가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YJM게임즈라는 친구는 메타버스 관련주로 우리가 첫 번째로 체킹해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이건 이제 당일단타 느낌. 단타, 단기 약간의 조금 끌고 가는 성격으로 본다면 2,800원 자리와 그 다음에 2,600원 자리까지 라인을 열고 저점을 올라가는 형태로 우리가 홀딩을 열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익절할 수 있는 라인을 보게 된다면 3,200원 자리 라인 근처를 똑같이 잡고 이 패턴들이 그냥 유지가 되게 되면은 역삼각 수렴으로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YJM게임즈는 메타버스 종목이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라인들을 잡아볼 수가 있고 전략도 굉장히 많은 전략들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한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 번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오후장에 움직였던 테마가 하나가 있어요. 그 종목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 그 종목과 조금 해치용? 서로가 서로를 약간 방어해 줄 수 있는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종목은 시젠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시젠이란 종목은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서 약간 메인급으로 올라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메타버스 관련주와 시젠 그리고 시젠이 포함되어 있는 섹터가 진단키트라고 했죠. 메타버스와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같이 가는 성격보다는 약간 다르게 가는 성격들이 좀 강해요.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올라가면서 약세가 나왔던 게 메타버스 관련주죠. 그리고 오늘 상상했던 종목들이에요. 코로나 관련주에 엮여있는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시장이랑 조금 약간 다른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종목을 같이 알아본다고 한다면 월요일날 분위기를 보고 얘를 할지 얘를 할지 고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시젠 진단키트 관련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진단키트 관련주인 시젠을 보게 되면 어, 2020년도에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2019년도 후반부쯤에는 만 원대에 있던 종목이 16만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냐? 무구장창 하방으로 내려오게 돼요. 심지어 2021년도 10월달 기준으로 봤었을 때 10월달로 넘어오게 되면서 앞쪽에 있는 6만 원짜리의 지지관대를 깨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어디? 이렇게 라인을 잡게 돼요. 그리고 나서 확진자 수 증가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하니까 주가가 슬금슬금 반등이 나오더니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자, 6만 원대에 있던 중요한 라인을 지금 25일 목요일날 잘 버텨줬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날 추가적인 상승폭을 보여주게 되면서 어디를 뚫어줬냐 6만 9천 원 부분을 뚫어주고 올라가주게 됩니다. 2만 9천 원 저항대가 두 개 있는 자리를 굉장히 잘 세게 강하게 올라와주게 되면서 주가를 밀어주고 당연히 치고 올린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분봉상 흐름들을 보게 되면 5분 봉상 맞섰을 때 고점 라인을 올리면서 저점 라인은 올리면서 약간의 삼각수련 분위기가 나오면서 끝나게 됩니다. 자, 삼각수련 이런 삼각수련 패턴이 나오게 됐었을 때 이런 삼각수련을 뭐라 부르냐면 대칭형 삼각수련이라 불러요. 차트를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올리면서 차트를 모아주다가 윗변을 뚫어주면 강하게 치고 올리는 패턴이 많이 나오고 여기서 빼게 되면 강하게 빼버리는 패턴이 나와요. 근데 시제는 지금 최근에 이슈가 터지면서 올라오고 오늘 거기에 약간 불을 지핀 느낌이에요. 금요일날? 금요일로 얘기할게요. 금요일날 불을 지핀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타 단기의 성향보다는 약간 당일 단타 성향의 종목을 봤었을 때 좀 더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69,000원 라인의 지금 위로 69,000원 자리를 뚫고 올라오게 되면서 라인을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분봉상의 흐름을 봤었을 때도 69,000원 자리의 오늘 아니 금요일날 저항대를 계속 맞다가 뚫고 올라오고 나서 라인을 만들어줬어요. 내가 삼각수련 패턴을 본다라고 한다면 아랫변자를 이탈하는 자리를 손절단가로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차라리 추가적인 흔들리는 폭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69,000원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정리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젠이라는 친구는 손절 라인을 두 개 중에 선택을 해서 당일 흐름들을 좀 보고 선택할 수가 있겠죠. 선택할 수가 있는 편이고 반면에 슈팅 자리를 좀 우리가 조금 확실하게 조금 볼 수 있는 구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이 삼각수련 윗변 자리 이렇게 선 그으면 좀 쉽게 보여요. 그래서 이 자리를 지지 구간대로 우리가 보면서 대응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7만 5천 원짜리 정황대가 있어요. 분명 시젠의 월요일 날 시초가 자리에는 이 구간대가 시초가 형성하는 데 좀 중요한 라인이 될 거예요. 7만 5천 원짜리. 7만 5천 원짜리 위에서 시작한다고 한다면 7만 5천 원짜리 지지와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종가 자리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삼각수련 윗변 자리에 지지 구간대를 좀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보이고요. 7만 5천 원짜리 근처 7만 5천 원짜리 조금 밑에 조금 위에서 시작한다. 조금이라고 한다면 세네틱 정도예요. 한다면 시초가 조건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요. 왜? 살짝 올라갔다가 확 빼버리는 것 때문에 익절도 못하고 물려버릴 수가 있어요. 차라리 눌림목 자리를 봐야 될 것 같다. 또는 종가 자리 부분에서 시작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7만 1천 9백 원짜리 부분에서 그럼 삼각수련 똑같이 윗변 자리 뚫어주는 거 보면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종목을 하나를 보더라도 시초가에 접근을 할지 하지 말아야 될지 눌릴 때 접근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바로 진입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라인을 보고 또는 패턴을 보고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CJ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워낙 거래량이 많이 붙어준 친구고 외국인하고 기관들도 자주 들락날락 거리는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참고를 한다면 충분히 대응을 해볼 수가 있거나 볼 수가 있는 친구 중에 하나겠다. 이 삼각수련의 기준 라인은 7만 1천 원짜리쯤이 될 테니까 7만 1천 원 기준 라인 잡고 보기에도 괜찮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알려드릴 두 종목 간단하게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YJN 게임즈는 메타버스 관련주 단타 단기도 가능하고 조금 시간들을 끌고 가는 것도 가능하겠다. 당일 단타로도 가능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이거랑 조금 다르게 갈 수 있는 친구가 시젠 시젠은 코로나 관련주이면서 진단키트 관련주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같이 갈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따로 가는 성격들이 강하기 때문에 아침에 어떤 것들이 더 흐름을 주는지 괜찮은지 보면서 이 두 개 중에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분들께서 CGN과 YJN 게임즈 잘 공부해서 다음 주 월요일 돌아오는 월요일에 수익들 잘 내보시고 공부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공부가 좀 잘 안 되신 분들은 무조건 매수하지 마세요. 공부 꾸준하게 잘 하시고 전략도 다시 한 번 더 짜보면서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이 시장이 좋아서 오늘 두 종목 뿐만이 아니라 세 종목 네 종목 다섯 종목 찍을 수 있는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구독자,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누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